윤석열 후보님 화면으로 보이면 작게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커요 네 여러분 저희 지금 정도의 화력으로 저희 정말 이재명 타도에 같이 모아주세요 윤석열 와 멋있다 윤석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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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장은 네가 양침조로 한 그대로 가면 돼요 사과는 무슨 사과야 양침조로 그대로 가면 돼 네 가면 되고 그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지금 이 나라 뒤집어야 돼 그래서 뉴스가 있는 전혀 제작진이 천공수승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윤석열